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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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하면 레프트기구요 이렇게 하면 라이트기구요 자, 라이트 노추고 이렇게 하면 레프트 아래로 하면 레프트 노추 상태에서 위로 하면 라이트 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만큼 돌아가며 속도 조절을 용접 기능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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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각도 90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올립니다 용접 자세에 편한 광도를 핸들으로 돌려서 일정하게 원하시는 방만큼 정하시고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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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대속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